한글자막 by 한효정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출석체크 한번 불러볼게요 칼라 김주디 유나연 신캐리 유리안 김 로즈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왔네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수업을 할 거예요 어떤 수업할지 정말 기대되죠 오늘 할 수업은 바로 다름에서 배우는 하나예요 네 다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다름에서 배우는 하나 네 바로 오늘 이 수업을 배울 건데요 여러분 혹시 귀여운 동물 좋아해요 네 어떤거 좋아해요 고양이 좋아해요 저는 핸스터로 좋아해요 롯데 좋아해요 로띠 뭐 좋아해요 토끼야 오늘 선생님이 몇 마리의 동물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네 동물 사진을 보여주면 그 동물 소리를 내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럼 첫 번째 동물은 바로 강아지 네 강아지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어떻게 울죠 네 정말 신기하네요 분명 같은 잘했어요 그럼 다른 동물도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동물은 바로 돼지예요 네 네 정말 잘했어요 박수 이제 다른 동물주도 같이 알아볼게요 네 네 다음 동물은 바로 돼지예요 네 돼지 자기 울음소리 한번 친구들에게 들려주겠다 태양 네 트윅 트윅 콘 칼라 꿀꿀 꿀꿀 꿀꿀꿀 네 정말 신기하네요 다음은 바로 소 손을 보여주겠다 손 태양 우 왜 왜 우 우 우 마 인도에서는 소가 심정해서 말을 못해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다음은 오리 자 오리 어떻게 세우니까 자 꽉 꽉 꽉 꽉 꽉 와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 오늘 너무 신기해요 네 친구들 정말 신기하죠 네 친구들 그럼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아는 동물으로 소리를 소개해 줄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끼리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부터 와우와우 워 워 다음 친구들 시작 워 워 워 워 워 고양이 소리를 낸 거예요 네 우와 신기하다 친구들 네 우리는 전부 같은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는 사람 네 태어난 곳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생일이 달라요 응 응 밥 먹는 밥이 달라요 네 간단합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사는 것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전부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랑 울음소리가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를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네 여기서 오늘 수업 끝날게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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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